야 여행을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거에요 저도 매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신기해요 이게 묵직히 이게 가능한지 너무 재밌어 명성보고 이런거 보다 이 사람들하고 생각하는게 너무 재밌어 엠마 마음에 드시나요? 이 친구 재밌어요 지금 제 방 청소하고 계시네요 제 방뿐 아니면 1층포 청소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일 만난다 스윽 러블레잉 우클래? 빻끻끻 빻끻끻 장보러 갑니다 이 녀석이 오늘 뭐 빻? 빻빻 도자 파타파음 무쌈 가otte 간.돼지고기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샀습니다 이거 말고 냉정화랑 데리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아 뭐 그거 만들어 줄래요 간돼지고기 간돼지고기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샀습니다 이거 말고 냉정하고는 더 있어요 엠마 이게 뭐예요? 바질? 바질? 바질 바질 마늘을 갈고 있어요 얘 할 줄 아는 거 맞나? 하나 안 넣어서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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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겨요 오빠, 잠깐 썼나? 잠깐 잠깐 이걸 이렇게 치일리 네, 그는 칠리 칠리는 칠리는 칠로 이렇게 이 사이즈는 맞나요? 응 씻으라고? 알았어 나도 이거 모르지 태국 음식을 맞으러 거두는데 크기를 모르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잖아 임마 이 사이즈 맞나요? 어? 노오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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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매워요 손이 다 매워 지금 국 끓이고 있어요? 뭐? 왓스? 왓스? 엠 엠 엠 엠 엠 왓스? 며컥 엠 엠 엠 Mummy 긴 fl 我是 다 원래 고춧가루 무늬매여 태국 빨간소축 진짜 배루워요 버섯이 들어갔고요 confusing 연어들을 위해서 뭐하나 이건 소? 소스? 로스? 네 이 녀석 내가 신발을 입고 있어요 귀엽다 귀엽죠? 귀엽죠? 내 반 반 줄까? 응 내 반 반 줄까? 집에 있는데 왜 긴 반지 입고 있어? 발두관 보소 맛있다 맛있어 괜찮아 이제 이걸 통해 바른구나 엄마 잠깐만 내가 이거 치울게 알았어 알았어 엄마 또 투하합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와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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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폰 컵 아 wspn 펑 하얀게 도대체 뭐야? 다 들어오는거야? 하얀게 뭐야? 마셔 타오 뭐? 라디쉬 뭐야? 작은거 작은거 넣어 오케이 마음에 들어? 돼지고기로 주물러서 볼을 만들었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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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트 뭐..뭐 있어요? 뭐? 음 맛있다 엄청 맛있다 진샷? 한국의 완전 완전 햄버거 패티 응? 햄버거 패티 패티 햄버거 햄버거 버거 버거 패티 이제 비어가 투입했거든요 이게 계란 토우 그러니까 에그 토우 계란 두부? 두부 계란 노른자랑 두부랑 섞어서 나는건가요? 그냥 먹어볼까? 그냥? 응 그냥? 응 저거 안먹어봐요 그냥 먹어볼께요 응 아무 맛없어 식감이 괜찮네 이게 순두부보다는 탱탱해요 이걸 즐겨먹더라구요 와아 아따마 이거 봐라 여기다 후추 빵빵 치고 마늘 다진거 딱 넣으면 와 짙해져 김을 딱 넣더라구요 나한테 예뻐요 멋있어 제가 태국 국물음식들 먹어봤는데 썸 마음에 안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아 국물이 음 음 음 그녀들은 지금 계란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거의 다 완성되었구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우린 후라이를 이런식으로 기름이 이빨을 붓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기름이 이빨을 붓고 이게 그치 맘들리짠 에이 네 아 아 동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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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오케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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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y choix 일 다지뼈고기로 국토 끓이고 지금 덮밥, 돼지고기, 강돼지고기 덮밥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많이 해볼래, 귀엽지? 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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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지고 내고 손실 아니야, 엄청 잘해 와, 얘 잘해 너 크게ute majors 헤헤尾 고기를 막 볶다가 갑자기 이게 바지? 바지? 이렇게 부어있어 음식이 이게 제조법이 음식 제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엠마가 만든 이 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팝? 파타팝! 라고 하는건데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거 봤는데 한 5분간에 만들어요 뚝딱 끓이더라구요 태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된장 고추장 이런걸 잘 안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패스트푸드처럼 음식이 빨리 나오고 사실 음식이 깊은 맛은 안나요 반은 이걸로 반은 이걸로 양념을 한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이 이걸 못먹거든?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은 이걸로만 조리를 할거고 우리는 이것까지도 다 흡입할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흡입시간 보여드릴게요 먹방에 면이도의 고추장의 고추장의 고춧가루 그래! 그렇다면 다른 음식은 다 흡입시간에 소요 이거 먹방이 좀 더 흡입한다고 생각해요 먹방이 더 흡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추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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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은 하나님으로는 고추장의 고추장의 고추장은 달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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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부품 그렸어 오빠 잘하지? 응 톡톡 그런다 음 그래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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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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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3스푼 6스푼 음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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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근데 이거 왜? 똑같다 식당에서 먹는거야 음식이 형 말대로 맛있어 무슨? 무시한 그런게 아니구요 대박 뭔가 특별한 집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게 없어요 왜? 이거 만드는게 신기했어 이게 여기 보이는 이게 좀 달랑달랑거리는게 응 탈색 이게 쌀국수를 뿌렛대로 먹더라고 반죽 응 이게 아까 맛있을때 궁금해서 뭔지 응 응 응 응 머슈루? 네 고생했어 왔어 이거 머슈루? 아니 수고 수고 건물? 마루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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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두부야니? 건두부 건두부 마루와라 이게 두부래요 마루와라 마루와라 오빠 맛있어? 맛있어? 물 크기는 크기는 모양이 다르니까 되게 생소해 보여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요 태국국민 음식이에요 우리 지금 김치찌개 등장찌개 하루가볶음 두시불부터 나 안이껴 계속 얘기해야 돼 소원찌 토크 진짜 여자 여자 하하 저기 꺼지네 내자 horn 이거 맞을냐는 것 같아요 되게 쎄요 맞을냐 안 맞을냐 내가 태국 따보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태국스러운 냄새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딱 이거예요 이게 식감이 괜찮아 별 맛은 없는데요 식감이 괜찮아 시갛고 있어요 렉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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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하나 렉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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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보러 가니 콜 한국에 다 인정? 밥 좀 넣고 고기 좀 넣고 고기 좀 넣고 쌈겹살 쌈겹살 쌈 되게 힘들어 쌈이라고 하는 게 쌈을 싸다 이러잖아요 빨래를 빨다 이러잖아요 명상공사공사공사공사 이러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 쌈을 싸우면 다 하면 다 하면 이네데라 이 냄새는 타이랍니다 냄새? 딱 이네데라 민아린 민아린 민아린? 민아린 민아린은 향이 별로 없잖아 우리 깻잎이 민아린 2달러? 이거? 나 안파려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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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동안 하네 진짜 날book 닭가파우 처음 가는 동네입니다 현지인하고 가면 진짜 편해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어디야? 이 녀석이 날 어떻게 검으로 데리고 왔는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한거야? 따라올래? 계속 올라가 장기 떼고 하는 그런 데 아닌가? 어디야 이거? 뭐야? 무서워 왜요? 왜요? 지금 나 파랑 먹는거 아니야?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무서운데? 사람 믿어도 돼? 너무 빨리 친해진 것 같긴 한데 믿을 수 있는 놈이야? 로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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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맥주집이 있어 와우 괜찮아 괜찮아 스피커 스피커 더 가까워 네 스피커 로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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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hole life I just wanted someone who would notice me 아 여기도 이렇게 QR코드로 룸을 하나가 아까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6층이거든요 6층 룸부탑인데 1층부터 5층까지 뭐 우려하는 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니가 알아서 챙겨 나 아무것도 몰라 오빠는? 그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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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이? 뭐 이름? 옐로 바 옐로 바 옐로 바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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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옐로 바 옐로 바 엄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옐로 야 그런로 어 왜 엠마, 이 영화 봤어?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유명한 한국 영화다. 이 영화의 배경은 방곡이다. 한국인을 납치하여 장기를 팔아버는 악당들과 싸움 내용이다. 엠마, 딜러? 탕수육? 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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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덴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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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머리카락이 엄청 굵거든요? 이거 피아노도 돼 피아노룩 마킹볼이 많다 You were born in 1994 This is 10.5.8.3 10? 10? 10? 10? 10? Why? Stop Emma happy? Why You're hot 뭐하는거야? 좋아 뭐하는거야? 오빠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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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핸드폰 너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네 핸드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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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디이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엠드폰 엠드폰 이 친구 정했어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처음 만나봐요 굉장히 정했어요 아무튼 방콕에서의 새로운 이런거 아름다운 영상 많이 남길게요 빠이빠이까 엄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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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